아직도 없었는데 제생원은 야구연 또 해 주세요 어 스위치의 가락시장 업박시 꽃게 한번 사놨어요 꽃게가 싸진 않은데 실해 보이더라구요 꽃게 안하는데도 많고 아직 철이 아니라 비싼가봐 아니 진짜 크다 얘네 왜 아까 엄청 활발하게 살아있었는데 왜 다 죽어 아 죽었다 기절했는데 얼음 흘러가지고 얘네 냉동실에 넣으면 기절한다고 했거든 좋다 좋다 죽이긴 힘든데 응 자라 크지? 어 우와 딸기가 우와 대박 알이 이렇게 많아 여기도 다 알이에요 여기 알 진짜 많아 대박 지금 한 마리에서 알이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구 선생님들 말이 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집에서 직접 담근 찹쌀 고추장이에요 이걸로 하면 어떤 요리든 맛있더라고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겠다 하하 노을만을 고객님 고추장 김천용 이거 지금 씻고 있었니? BLACK 와 진짜 맛있어요 국선생님들 이게 별거 없네 진짜 쉽네 이 꽃게탕 아 그래? 굉장히 어려운 음식이죠 이 재료만 좋으면 되네 행복의 댄스 한 번 쳐? 한 번 쳐 얼른 쳐, 얼른 가면 쳐 완성!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대박 알이 이만해 먹어보십니다 진짜 차가워 맛있어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아 오빠 그러니까 이거 꽃게 귀엽돼도 듣기 싫다고 할 때까지 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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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나오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꽃을 차가워 버려야겠다 응 원래 과거랑 우려기만 먹어 웃어주고 있어 봄부터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특히 사람과 만나거나 자연을 접할 때 내부의 몸을 느껴보세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고요함을 느끼세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은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밑바닥 어딘가에 있는 깊은 평화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을 신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근원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지금 몇 시지? 지금 아사사. 아사사? 응. 그러면은 30분 정도 이따 주사해야겠다. 오케이. 이식 전 마지막 주사입니다. 그 선생님들 내일이 이식일입니다. 아까 병원에서 전화 받고 나 완전 소리 질렀잖아. 그랬어? 너무 좋아가지고. 오빠 내일 10시 40분이라 해. 바루카 덕분 했잖아. 응. 이식 시간을 안 알려주거든요. 전날에 전화로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식 날짜만 잡힌 상태로 그랬는데 아까 전화와서 이식 시간 전화 받고 뭔가 감격스러웠어. 응. 놀랬어 조금. 놀랬어? 그날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진짜 놀랬어 오빠도? 막상 그 시간을 받으니까 조금. 그치 그치 그치.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대가 안 된다면 거짓말인데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응. 근데 여보가 좀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응. 그 한 번의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 응. 그런 게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서 응.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복잡한 마음이 되네.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 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응. 안쓰러워서? 이제 이게 우리가 그러길 바라는 거지만 시작일 수도 있잖아.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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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면 또 여보가 또 더. 또 고생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응. 응. 근데 난 왜 이렇게 신나지? 다행이야. 응. 여보가 되게 힘들고 지치고 마음적으로도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응. 그렇게 즐겁고 신나게 항상 지내니까 응.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할 때 아주 지금. 우리 냉동해놨던 그 배아. 저희 배아를 냉동해놨잖아요. 그걸 해동했을 때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게 난 또 궁금하고. 응. 그치 그치? 내일 딱 10시 40분에 가면은. 배아가 배아를 해동시켰더니 어떻게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 아니야. 어떻게 됐지? 너무 너무. 궁금해. 지금 주사 맞고 질정까지 넣고. 이제 잘 건데 자기 전에.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드라마 보다가 잘 거예요. 휴침 전 시청각 시간. 네가 틀린 게 아니야. 엄선인과 내가 맞은 것도 아니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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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청붉 자고 일어났어요. 오늘 완전 꿀잠 잤. 꿀잠 잤. 꿀잠. 꿀잠. 꿀잠 잤. 이렇게 아침 간단히만 먹고 얼른 병원으로 갈 거예요 남편은 어제 새벽 3시까지 이거 만들다 자서 이 미역국이 만드는데 한 3, 4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고 있어서 제가 몰래 나온 거라서 남편을 깨울 겁니다 응 오늘도 맛있거든 와 엄청 맛있다 괜찮아 나 오늘 희한하게 원래 맨날 아침에 눈 뜨면은 몸 엄청 무겁잖아 근데 오늘 희한하게 몸이 좀 가볍다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진짜로 너무 개운해서? 응 아닙니다 이렇게 개운한 게 오랜만이야 아침에 이렇게 입고 이식하러 갑니다 오늘의 이식룩 응? 어때? 어때? 귀여워 무슨 이식을 왜 이렇게 귀엽게 해? 우리의 배아한테 한마디를 한다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배아야 이제 곧이야 떨린다 떨려 아니야 사실 안 떨려 시원하게 안 떨리네 나 무슨 꿈 꿨냐면 오늘 스킬을 쓰는 거야? 응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로 하자마자 뒤에서 갑자기 어떤 뒷차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야 내리라고 차 세어라고 당장 내려가 가면서 소리소리를 지르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를 세웠다? 응 근데 갑자기 내가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 여자 연예인인데 그 여자 연예인이 차에 타는 거야 우리 차에? 어 그래가지고 어 뭐야 소리지른 사람이 저 사람이었어? 내가 막 이랬어 되게 웃기지? 이거 무슨 꿈이라고 생각해? 운전에 대한 두려움과 해피엔딩 해피엔딩? 사심 채우는 꿈이네 그러게 말이야 아무튼 나 오늘 컨디션 왜 이렇게 좋지 진짜? 다행이다 진짜 너무 듣던 중 오늘 듣던 중 가장 좋은 소리를 그치 그치 아침부터 들었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완전 쾌변했어 어 진짜? 어 좋지 너무 축하해 나 약간 그거 생각했거든 이식하고 나서 똥 말려오면 어떡하지? 진짜 현실적인 아 진짜 뭐 이게 어 현실적인 응 고민이지 어 그럼 거기서 누워 있는데 아 이거 배에 힘 줘야 할 것 같아 어 힘 주면 좀 그렇게 하다가 나 요즘 약간 변비끼가 있어서 엄청 힘 줘야 된다는 말이야 허허허 근데 이식할 때 그렇게 힘 줘야 되는 생각은 어떡하지? 지금 우주의 기운이 ㅋㅋㅋㅋㅋㅋ 우주의 기운을 속해가지고 나한테 건강한 매화을 생산하셨사옵니다 화 bı kinds of ama 금quit 아 이게 크게 치 convenient 1번 진짜? 진짜? 군 선생님들, 저는 지금 이식을 하고 왔답니다. 이식을 하고 왔고 약처방 받을 게 있어서 남편이 저 차에 있고 남편이 그 처... 갔다 오겠다고, 처방 갔다 오겠다고 해서 남편이 갔고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약처방 받는 거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식은 정말 정말 빨리 끝났어요. 정말 빨리 끝났고 일단 일상생활 똑같이 하고 뭐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무리한 운동 하지 말고 이런 것만 안 되고 다른 일상생활은 똑같이 해도 되고 그리고 하루에 2, 30분 정도 걷기 가볍게 걷기 정도는 좋대요. 그래서 그거는 할 거고 소미 산책시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제일 궁금했던 거 바로바로 냉동 배아 상태잖아요. 왜 해동하면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동했을 때 등급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근데 해동했을 때 등급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때도 중급이었는데 지금도 역시나 중급 C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등급이 똑같이 해동했을 때 다행히 나왔고 이식하는 과정은 남편 왔다. 빨리 끝났네? 금방 왔지? 오 얼른 부탁드려 갔다 왔지? 어 점심때가 돼가지고 아 사람이 없구나 네 사람도 없고 여부도 밥 내게 되니까 집으로 가볼게요 네 춥진 않고 어 더워 그럼 이식설은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짠 집에 도착해서 점심 먹으려고 그러는데 마침 이게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엄청 맛있게 먹었던 그 양념게자 있잖아 거기서 사본 간장게장이야 기세대 기세대 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걔가 너무 땡겨가지고 사봤어요. 땡기는 건 먹어야 돼. 근데 내가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양념게장만 좋아해가지고 이거 어떨지 조금 무서워 상당히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응 짜잔 오늘의 이식하고 나서 먹는 첫 끼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요것입니다. 사실 어제 만들었던 꽃게탕을 먹으려고 했는데 간장게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간장게장이랑 꽃게탕이랑 같이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미역국을 먹습니다. 와 진짜 기대된다잉 왠지 되게 몸을 사뿐사뿐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구름이를 걷듯이 걷자 짜잔 난 양념이 확실히 더 맛있어 그래도 맛있어. 안 비려 김치는 아직 맛이 덜 들었다.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아 드리고 힘드세요? 아 다행이다 김치 나면 날 거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 먹어둬야 되지 않겠어? 응 좋아 좋아 괜찮았어 제가 요즘 또 입맛이 폭발할 때거든요 한때 입맛 없다가 요즘 또 다시 입맛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요즘 완전 엄청 많이 먹고 있답니다 응 요거는 그럴 때 가장 먹어도 돼 응 지금 그러니까 생리를 한다 치면 생리하기 직전이니까 이런 배고픈 시기가 온 것 같아 응 그걸 주기로 따지면 응 응 오빠 이거 한번 봐봐요 뭐? 먹어볼까? 짜잔 어? 우와 이게 뭐야? 이런 거 주셨어 우리 배아야 아 진짜? 어 와 신기하다 나 이거 보고 되게 기분 이상했어 오 진짜 이상하다 이상하지? 응 어 이렇게 이게 지금 내 배에 들어가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엄청 신기하다 응 이렇게 누워있는 이식 다 하고 누워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주시는 거야 응 그래서 꼭 무슨 애기 초음파 보는 것처럼 기분이 이상했지 뭐야 응 잘 있어 주렴 고생했어 수고했어 흐흫 추운데서 잘 버텨주었구나 도깨비인 줄 이 씨앗을 지금 여보 배 속에 심은 거잖아 응 슈욱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응 어 이식설을 또 풀어야지 이식설 이식설을 풀자면 이식이 정말 너무너무 빨리 끝났어요 생각보다 제가 그 이식받는 사람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순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받았어요 룸처럼 생긴 대기실이 있는데 그 룸처럼 생긴 대기실에 침대가 있거든요 그 침대에 누워있으세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럼 그 침대에 이러고 누워있으면은 이제 대기가 끝나면은 그 침대 채로 수술실로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은 그 침대에서 이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첫 번째 순서라서 대기 거의 안 하고 대기실 들어가자마자 제 이름 불러가지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서 이식을 받았어요 되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수술실에서 이렇게 침대에 딱 누워있으면은 화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제 양옆에 이렇게 왼쪽 위에랑 오른쪽 위에 화면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위에는 제 배아가 현미경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요 테스트 튜브 안에 있는 제 배아의 모습이 현미경으로 확대돼가지고 레알 실시간으로 그 배아가 보이는 거여서 이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너무 기분이 이상했고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는 초음파 화면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 자궁이 초음파로 실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신기해하고 있는데 이제 이식 시작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저는 진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미쳐 이거를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질 안으로 이 배아를 넣는 시술이 이식이잖아요 그 이식을 하려면은 질을 이렇게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이 하신 도구를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좀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 이게 질이면은 여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넣으세요 그 다음에 뭐를 이렇게 돌돌돌돌돌 돌리셔가지고 얘를 점점점점점점 이 기계를 이렇게 벌려요 그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안 괜찮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괜찮아요 이러면은 이게 이 상태로 고정이 된 상태로 이식 시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진 않았는데 이식을 하면 바로 딱 슉 넣는 게 아니라 뭔가 도구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져요 이식은 마취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프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거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프진 않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이 딱 생각하기 싫은 느낌이야 너무 이 향이 가지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때부터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질 때 눈을 질끈 감아서 테스트튜브랑 제 초음파를 그때부터 보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봤으면 이 테스트튜브에서 내 배알을 빼가지고 이 자궁에 넣는 게 실시간으로 이 화면으로 다 보였겠죠? 여긴 테스트 측으고 여기는 내 자궁 초음파니까 그거를 봤으면 조금 더 신기하고 더 의미 있는 경험이었겠다 기억이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았겠다 하는 후회가 조금 돼요 그걸 눈을 악착같이 뜨고 그 화면들을 볼 걸 지금 그 후회가 살짝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이러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거를 한 1분? 1분 했나?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또 되게 신기했던 거는 선생님이 이식을 다 하시고 이제 이 기계를 빼고 초음파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초음파 오른쪽 보면은 반짝반짝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게 배아가 지금 여기에 자리 잡은 거예요 자리 잘 잡으셨어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나 그게 너무 신기했잖아 진짜로 선생님이 가리킨 위치를 봤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 작은 세포 그거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 네네 이렇게 했던 선생님께서 그거를 초음파를 엄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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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가지고 여기 살짝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봤는데 진짜 보이더라고요 제 오른쪽 자궁에 배아가 엄청 먼지 정도의 크기가 하얀 건 아니고 살짝 보았다 안 보았다 뿐짝뿐짝 있는 느낌으로 배아가 제 오른쪽 자궁에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초음파 상으로 그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지금 여기에 테스트 주부에 있던 이게 내 자궁으로 들어간 거구나 슬프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신기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신기한 경험으로 오늘 하고 왔고 이직하고 나서 손발 따뜻하게 착상 기간에 손발 따뜻하게 하는 거 중요하다고 해서 장갑 꼈고요 그리고 양말 수면 양말 안에다가 양말까지 또 신었고요 그래서 이 장갑 그냥 평범한 장갑을 사면 항상 저한테 너무 커가지고 이게 스마트폰이 터치되는 이 부분이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번 키즈를 사봤는데 키즈가 나한테 딱 맞아 그래서 이거 터치 너무 잘 돼 그리고 오빠가 착상에 도움이 된다는 포도주스를 따라줘가지고 먹습니다 착상 주스 착상 주스 어머님께서 직접 농사 지으신 포도로 직접 집에서 이렇게 끓이셔가지고 만드신 포도주스예요 네 그럴게요 고마워 니가 알아 이슈토보 아 이거는 내 커피 스위티씨가 또 장을 나온 현장입니다 응 이거 딸기 이거 집 앞에 슈퍼에서 세일하던 거 그거 똑같은 거 팔더라 아 딸기 웨하스는 똑같은 게 없어서 대체품 사갖고 제가 최근에 딸기 웨하스를 진짜 진짜 맛있게 먹어서 남편한테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응 이거는 화이타임 화이타임도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사달라고 했어요 과자가 땡겨 과자가 요즘 식욕 폭발해가지고 빼빼로 어? 아몬드 빼빼로 사다 달라고 그랬는데 아몬드라 그랬어? 이것도 좋아 짠 빼빼로도 지금 완전 식욕 폭발해가지고 여기 달달한 토마토? 달달한 토마토 이것도 그냥 씻어가지고 주워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 다 맛있어 다 한 입씩 먹고 싶어 이거는 대망의 뭐야? 고기 한우 이거 다 먹을 즈음에 한 2, 3일 있다가 또 마장동에서 한우가 올 거예요 고기는 세 종류를 샀는데 제비추리랑 그리고 새우살 새우살 진짜 맛있더라고 어디서 먹었지 우리? 우리 그 촬영한 날 웨딩처 촬영한 날 예진씨랑 같이 갔던 고깃집 아 맞네 맞네 기억력 쩐다 새우살을 엄청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새우살 샀고 그리고 이건 토시살 저희가 또 토시살을 엄청 좋아해서 오늘의 저녁은 꽃게탕이랑 새우살 먹을 거예요 오늘의 저녁은 꽃게탕이랑 새우살을 엄청 좋아해요 맛있지 이거 맛있지? 잘 구웠다 진짜 맛있다 센스가 부족했다 센스가 부족했다 또 먹어도 또 맛있다 맛있어? 아 너무 다행이다 저는 졸려서 푹 자고 일어났답니다 이거 진짜 엄청 맛있어 응 이거 배고플까봐 응? 그렇지 너무 기대돼 응 엉망스러워 내가 오빠는 새우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우야 새우야 기가 막히나요? 응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무섭고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가루 가루처럼 응 정확해 뭐야 짠 남편이 준비해준 포식입니다 딸기 마을이야 응 딸기 마을이다 진짜 고마워 이거 저기 가락시장에서 샀건데 한번 먹어봐봐 음 음 딸기를 다 먹었습니다 이제 앉아서 좀 소화시키다가 소화 다 되면 잘 겁니다 오늘 무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거는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도 되게 많이 듣던 말이고 구선생님께서도 댓글로 되게 많이 얘기해주셨는데 시험관 처음 했는데 1차 만에 성공한 거는 거의 로또의 확률과 같다고 많이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처음이니까 뭐 그리고 시험관이라는 게 이제 약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나한테 어느 정도 용량의 약이 맞는지 그런 거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 해보고 만약에 안된다 그럼 2차 때 1차 때 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적용해서 2차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2차는 더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1차 때 안되더라도 절대 절대 좌절을 하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뭐 냉동배야 나온 거 두 개도 있겠다 다시 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리고 음 좀 더 체력 키울 시간 생겼네 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뭐 말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괜찮아진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 음 좋은 생각이야 그치 내가 인태계에 손 안대고 저거 할 수 있을까 음 잘할 수 있을 거야 완전 궁금하긴 엄청 궁금할 것 같아 근데 괜찮아 결과 별로 안 중요해 그치 맞아 초조하긴 하겠지 근데 그냥 그 잘 안되서 괜찮으니까 마음 너무 졸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먹고 싶은 거나 먹어 마음을 졸여? 감자조리듯이 졸일까? 소스에 졸이듯이 졸여 아 뭔가 오늘 잠이 안 올 거 같은데? 잠이 안 올 거 같아? 네 아줌마 파마 하셨나 봐요 아 네 어디서 하셨어요? 와 솜이네 websites 놀